제이언, 아빠가 유지호를 살인도 하고 탈옥도 했대. 제이언아! 왔다. 엄마! 엄마! 가자. 한 벨이 어디 갔지?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. 교실에서 아직 안 나왔나? 내가 전화해볼게. 고객님의 잔화기가 꺼져 있어. 눈 평소서함으로. 학교라서 꺼놨나 봐. 그럼 나오겠지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나야. 유지호. 유지호? 당신 타로까지 하고 어쩌려고 그래. 지금 어디야? 왜 나한테 전화한 거야? 한별이. 지금 나랑 같이 있어. 한별이. 뭐라고? 안혜영이 넘긴 USB 그리고 비자금 내역들. 전부 다 나한테 넘겨. 안 그러면 한별이 데리고 사라져버릴 테니까. 이건 협박이야. 허투루 듣지 마. 뭐라고? 한별이 바꿔줘 당장. 한별이 목소리 듣게 해줘.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. 나 한별이 아빠야. 아빠가 딸을 설마 납치라도 했을까봐? 당장 바꾸라고. 바꿔! 아빠가 딸을 설마 한글자막 by 한효주